저는 시드니에서 온 송석준입니다. 시드니에서 합천한의장을 했고 시드니에서 한 6년간 생활을 했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5천년 가난을 탈피신 것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을 추정하기로 결심하고 시드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환경운동을 해가지고 시드니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과 스마을 운동을 많이 하렸습니다. 오늘 일기와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회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. 앞으로 부주에 가서도 우리 경민들에게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에게 큰 적과 자취를 하게 되겠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의 사회관을 받았습니다.